2017년 6월, 예울마루의 클래식먼스가 시작됩니다. 6월 8일, 문지영 피아노 리사이틀 6월 23일, 앙상블 디토의 디베르티멘토 6월 29일, 사랑의 묘약 헬로우 오페라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6월에는 클래식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GS 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 예매 1544-7669 6월 29일, 사랑의 묘약 헬로우 오페라 6월 30일, 사랑의 묘약 헬로우 오페라 문지영 피아노 리사이특유 7월 28일, 사랑의 묘약 헬로우 오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